배민피셜, 인기 배달음식 순위 오! 오늘 저녁 메뉴 골라주나 이게? 배민이 공개한 7월 검색 순위 1위는 마라탕이었다 수년간 이어진 마라탕의 인기는 여름에도 식차 2위는 냉면, 3위는 탕후루였다 에잉? 4위와 5위는 떡볶이와 치킨이 각각 차지했다 난 마라탕 안 먹는데? 어 나 배달로 냉면도 안 시켜 먹는데? 탕후루도 안 먹는데? 나는 1, 2, 3위랑 관련이 없는데? 어 마라탕 인기가 진짜 많구나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고 아!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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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